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 벌써 2022년이 되었는데요.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오늘 소개 드릴 새 집은 핸더슨 지역의 작은 단지지만 앞으로 유망할 곳이라 안내 드립니다. 총 2066 스코어 피트의 2층 집으로 1층에 방 1개를 두시거나 댄 위로 놓으실 수 있고 2층에는 마스터 베드룸을 포함 방 3개 혹은 4개를 두실 수 있는 집입니다. 보시는 모델홈은 1층을 방으로 두었고 2층엔 방이 3개 있는 형태입니다. 재료로 이쁘게 시장에 정리해 줍니다. 모두 4층에 3층을 세워줍니다. 그리고ildi의 매니저 양쪽을 더하여 먹기 바라는場에서 수건이Comm để 사용해 주십시오. 글자 롤리의 매니저 양쪽에 ussa 양쪽을 더욱 뜨거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지는 남아있는 집들이 많지 않아서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서둘러 연락을 주셔야 할 듯합니다 참고로 새 집들은 부족한 레이블과 자재로 인하여 완공기간이 조금씩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단지의 경우 이미 프리셀렉트 옵션으로 공사가 시작된 곳들이 많아서 올 여름 전에 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모델홈도 이미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플랜은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구성이 알차게 이루어졌답니다 더욱이 모델홈 2층에서 스티립을 현재 기준으로 막힘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새 집 혹은 리셀 집 구입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현금 구입 시에는 Prove of Fund 자금 증명이 필요하시고요 론을 이용하실 때는 Pre-Approver Letter가 필요하니 꼭 참고하세요 빌더의 렌더를 이용하실 경우 만불의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까지 2022년 1월의 첫 영상으로 인사드린 리얼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